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리데이 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쇼핑을 했는데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맨날맨날 쇼핑하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온라인 쇼핑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산 곳은 앤비룩에서 샀는데요 제가 겨울에 추위를 잘 타서 롱패딩 입어도 이 옷 안에 막 히트텍, 목폴라, 후드티, 롱패딩 저 이렇게 입어요 옷을 굉장히 많이 껴입어서 제가 조끼를 사고 싶었는데 앤비룩에 조끼도 팔아서 제가 한번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직접 착용샷도 있으니까 한번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안에다가 받쳐 입기 좋은 제품인데 카프넥 블랙이랑 화이트를 갖고 왔어요 굉장히 보들보들한 재질이에요 보들보들해서 굉장히 저는 느낌이 좋았어요 입기도 편했고 가끔가다가 여기 부분이 은근 다른 데는 제가 이런 거 입었을 때 우드득 소리가 난 적이 많거든요 되게 근데 여기는 우드득 소리가 안 났고 길이도 골반 정도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걸로도 가끔가다 입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한번 직접 입어보고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후드티를 입었을 때도 안에 이런 게 전 살짝 올라가 있으면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검은색과 흰색을 이렇게 하나씩 샀습니다 기모 재질과 그냥 일반 재질 이렇게 하나씩 샀습니다 저는 둘 다 M사이즈로 샀어요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아서 봄, 가을, 여름에도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재질은 기모 슬랙스를 많이 입고 다녔어요 통이 일자통이다 보니까 아래는 이렇게 벌려져서 아랫부분이 좀 차가워했는데 앉아 있으면 생각보다 길이 좀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발목보다 더 위로 많이 올라오는 양말 신어서 그나마 좀 추운 걸 감안했고요 그래도 굉장히 이쁘게 핏이 빠져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롯데월드 간 사진 있어요 바로 이 바지입니다 전신샷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빠밤 볼지 김옷 스커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생각한 재질은 아니네요 투자질이 아니었어요 느낌은 또 그래도 보들보들하니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실 허리는 그냥 밴딩이에요 밴딩 밴딩 플라월이 있는 원피스 짜잔 이렇게 허리끈도 있습니다 목 부분이 굉장히 이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뒤에는 단추가 이렇게 있어서 해주면 딱 잡아주고 이쁠 것 같네요 그리고 안에 속치마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에 비칠 염려도 없고 속치마가 상체부터 해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무늬도 진짜 이쁘게 빠지지 않았어요? 한번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원피스인데요 이거는 골지 롱 베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골지 조끼인데 롱으로 빠져서 이렇게 롱으로 빠져서 롱으로 빠져서 롱으로 빠져서 롱으로 빠져서 이렇게 원피스로 된 재질입니다 이것도 입어보면 대충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원피스 위에다가 한번 같이 입어볼게요 아 좀 전 조금 두꺼울 줄 알았는데 좀 얇은 재질이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비쳐요 짜잔 이것도 한번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끼인데요 이거는 짜자잔 누빔 조끼입니다 스퀘어 누비 조끼 누비 조끼 누빔 조끼 겉은 보들보들한 재질을 덜고 안에는 이렇게 딱 누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단추 똑딱똑똑딱 길이 가면 뭔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입니다 이것은 바로 포근의 양태 조끼인데요 롱 스커트에 이런 거 입어도 약간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흰색으로 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머니도 귀여워 양털이 진짜 귀여워 보이는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옷 공개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정말 날씨가 추우니까 옷감 조심하시고 꼭 아 옷 껴입는 거 귀찮아 이래서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병원을 다니는 것보다 옷을 진짜 많이 껴입으세요 그리고 엠비룩에는 이 옷들 말고도 굉장히 약간 다른 옷들이 많이 가긴 했는데 저는 이번에 사고 싶었던 게 약간 뀌어 입을 만한 옷을 사고 싶어서 산 거니까 한번 홈페이지 가서도 되게 행사 되게 할인 행사라야 되나?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 싸다 싸다 생각보다 가격 대비가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씩 가서 한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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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바구니 톡톡 이렇게 한번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